There's a lot of blue paint Is there any table? Have you tried this? No, what is that? I don't think there's a lot of green paint It's made with rice It's a song bench It's a song bench My main place is the Kampanyang It's a song bench There's a lot of blue paint It's high Yeah, traditional high It's really beautiful It's handmade Really? All of this? Okay, I'll try it Just give me some blue paint Oh yeah, it's so easy Oh my god What is Kompoyoush? Kompoyoush? Right Ah It's a song bench here It's traditional here Ah Kompoyoush de Portugal Oh my god It's so steep Oh my god Oh my god It's really beautiful We need to go up because there's a nice Okay, let's go We go up to the top We have a very famous market There's a lot of famous market Brazilea Where are you? Where are you? Where are you? Then it's Tinna Hotel It's a famous market What is the name of the market? Mercado Bulhão Bulhão? It's like a traditional market Bulhã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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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my god I need it 2루에르 2루에르 너는 아니죠 우리에게는 우리에게는 정말 자연스럽게 내가 그냥 망고루 감사합니다 뵈에르 어떤 테이블에 여기가 아니다 아, 오케이 이 시장이 굉장히 깔끔한 것 같아요. 깨끗하다. 되게 깨끗한데? 그리고 이 시스템이 열렸어요. 이 시스템이 열렸어요. 이 시스템이 열렸어요. 아, 정말? 네. 이 시스템이 열렸어요. 이 시스템이 열렸어요. 하지만 이 시스템이 열렸어요. 이 시스템이 열렸어요. 이 시스템이 열렸어요. 이번에는 시스템이 열렸어요. 이거 왜 한국의 시스템이 열렸어요? 무슨 뭐예요? 너무 단순한 건조가요? 아니, 그냥 그냥 이쟈요. 특별한 포즈로 우주가, 맞아? ㅋㅋㅋㅋ 드디어 술을 마치고 있는 마파니의 술? 네 아마elf 술에 누가 황파인 월요일에 가고iche? 조금? 월요일에 가고아 월요일에 가고파이 일요일에 가고ich 우리가 잔치에 잔치다 제가 포르투갈은 항상 느끼지만 인생이랑 똑같습니다 내리막길에 있으면 오르막길에 있듯이 내려가면 또 올라가야 돼요 오 마이 갓! 다시 한번! 한국어로 어떻게 말해? 피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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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피곤해 나 피곤해 나 피곤해 피곤해 오 마이 갓 나 피곤해 지화 수고하 Тåret 서 특이한 포르투개 특이한 포르투개 그래서 우리가aware는 포르투개 포르투개 하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포르투개 이 뷰를 보세요 여러분. 여기도 이제 오렌지색 지붕들이 가득하네요. 오렌지색 지붕 보러 통화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오늘의 여행을 함께 해준 히엘 주아나. 네. 포르투사람들 다 친절합니다. 포르투갈사람들 다 친절해요. 리스본도 그렇고. 이게 유럽의 바이브. 잔디만 있으면 그냥 앉네요. 그냥 누워. 여유를 즐길 줄 알아.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바쁘게 사는 거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그게 조금 다른 것 같아. 가리를 건너가겠습니다. 대항해 시대의 나라답게 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조금 한강과 다른 것 같아요. 한강에는 딱히 크게 배라고 할 게 없잖아요. 유람선 빼고는. 여기 근데 되게 다양한 종류의 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큰 범선 같은 것도 있고. 작은 배도 있고. 유럽을 와서요. 유럽 친구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잔소리가 뭐냐면. 넌 왜 이렇게 그렇게 빨리 걸어? 넌 여유가 없어. 약간 걸으면서 즐기라고 하는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걷는 게 굉장히 빠릅니다. 목적지를 가서 즐기는 편이다 보니까. 걸으면서 즐긴다? 그게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친구들한테 한소리를 먹네. 이게 포르토입니다 여러분. 알겠니? 아, 여기는! 알갱이! 알갱이! 옛날에 바를 봤을 때 알갱이 다는 지이그러지지 못해 기억나요 이곳은 비슷한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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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예를 들어 저는 1년 1.5년 러시아에서 만났을 때 이제 러시아 그냥 러시아 메일이 앉았어 찍어주세요 너 최고의 사진이야 5유로 두어로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변에 있어요 건너편을 보시면 여기 있는게 사람입니다 아림정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경제는 이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 왕업 귀가올 땐 나 눈이 올 땐 나 아니면 우울할 땐 나 짜증날 땐 넌 언제든 이유가 어떻든 널 볼 수 있다면 상관없어 온통 너의 생각엔 잠이 오지 않는다 Let's go here Restaurant? You like cheese? Cheese? I like cheese, but what is? Traditional codfish cake Codfish cake? Yes What can I do? It's like this With cheese or without cheese? They always recommend with cheese because it's Portuguese cheese Okay You have to give this ticket to the dog Okay, yeah I don't know What's the difference? One with cheese and one without cheese It's the cheese It's the cheese So go there, right? Yeah It's like chees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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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like potato, codfish, salsa, parsley, and then they mix everything It's good, right? Yeah Salty Not that salty Delicious Where's your cheese? I don't know I don't know It's coming Where's my cheese? Che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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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wy Safari Cheese Cheese I don't know tule Cheese Delicious 아 이게 토끼네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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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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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는 거지? 어디 가는 거지? 티켓 오피스 야, because inside there are many exhibitions oh my god 이 원하는지 지금 배가 날뻔 추억 예 Kelvin 선셋점수로 가고있습니다 선셋점수로 가고있습니다 선셋보러 가는 계단조차도 안했네요 소방관들이네 진짜 디테일하다 크림이 아, 또 일수와, 뭐하고 또? 선이 올라와요 아, 샌드맨이 여기네 저기가 다 빡쳐가지고 제가 제가 셀리나를 위약한 거거든요 저희가 진짜 쌌는데 호스텔로 제일 유명한 제가 저기 샌드맨이에요, 샌드맨 여기? 너 생각해? 더? 더? 이곳은 충분해요 아니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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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파 보세요, 인파 미쳤어 주말 아닙니다, 평일이에요 지금 이게 다 석양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미쳤죠?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내일은? 내일 가야 그게 무슨 뜻이야? 내 도대체 가야가 포도에서 다른 곳이야? 네 그 가야와 포도가 포도에 연결해 저 끝으로 올라가야 된대요 야경보로 이제 포르투갈은 이민을 진지하게 고려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아 우린 여기서 드론을 띄우고 싶은데요 뷰가 너무 이뻐서 보시다시피 갈매기가 너무 많아요 지금 여기서 드론 띄우면은 저 분명히 드론 망가집니다 너무 많아 갈매기가 조금만 일찍 왔으면 좋은 자리 얻을 것 같은데 시간은 어쩔 수 없어 콜라 콜라 세일? zero 바타타, not potato, 바타타 와우 이 smell 프랑스는 짱이니까 약간의 프랑스로 약간의 프랑스로 너무 맛있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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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오케이, 제가 먹어봅시다 볶음음 약간 바삭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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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음식은 바삭바삭 고소? 고소가 수수에 부족하면 소스를 더 달라해서 먹네요 하나 더 세로코라 이 포르키는 다 똑같이 카레코라 한국은 다 똑같아 진짜? 진짜 카레코라고? 한국은 다 본다 이게 최고 아마 러시아 아니요 아니요 왜냐면 우리는 다가가야 우리는 다가가야 그냥 다가야 그냥 다가야 네 다가야 네 다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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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곳에 가야 하하 하하 하하하하 비가 올 땐 나 눈이 올 땐 나 아니면 우울할 땐 나 짜증날 땐 나 언제든 이유가 어떻든 널 볼 수 있다면 상관없어 온통 너의 생각엔 잠이 오지 않는 거 밤의 쌍뱅두역입니다. 지금은 열 시험이 됐고 빨간불에서는 그냥 막 걷는다니까 신호등에 의미가 없어요 오늘 고생해 준 크애과 주와나에게 고마워합니다. 저 호스토에 들어가고 있어요. 밤에 돌아다녀도 크게 안 위험한 것 같아요 포르투나 리스본 같은 데는 그렇게 안 위험합니다. 직접 다녀본 결과 물론 당연히 작은 골목으로 들어가시면 위험해요. 그건 어느 나라를 가도 똑같습니다. 잘자요. 좋아요, 편집에 계세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иком 부탁드릴게요. 구독은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은 사랑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아멘